아 프리텐더 이것도 여러분들이 딱히 내 생각에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노래뱅 할 때마다 프리텐더도 꾸준하게 불러달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나가지고 나왔다 통통 감사합니다 진짜 진알못이다? 그래 난 진알못이다 어떻게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겠니 그래 난 진알못이다 내 스스로도 이 나이 먹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놈아 에잇 몰라 그래도 님들이 진잘하니까 됐어요 그럼 된거지 나왔다 앙